첫 콘텐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빈이 돌아온 다음에 첫 콘텐츠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정상적인 첫 콘텐츠. 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단 시차 적용이 안되고 예, 예. 이게 가서 경기쟁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 지러서 목이 아파요. 지금 다들 목이 안 좋아요. 여기는 또 국내에서 목 쓰고 여기는 또 해외에서 목을 써가지고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퀴즈쇼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퀴즈쇼가 돌아왔는데 네, 이번에는 또 대한민국 관련해서 저희가 브라질 전원 끝으로 정말 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예.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근데 주헌이 형은 아직 귀국 안 하신 거죠? 그쵸? 네. 왜요? 좋나요? 괜찮은가요? 나쁘진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또 대한민국이 또 잘 싸워줬기 때문에 이걸 좀 기리고자 대한민국 관련 퀴즈쇼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양한 유형을 준비해서 이전에는 또 예시가 없습니다. 어? 예시 문제가 없어요? 네. 유형이 아주 다양해요. 아 진짜? 과연하다. 빡센데?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건데요. 네. 갑시다. 자, 그럼 바로 룰이 나오나요? 네. 룰이 나옵니다. 자, 스무 문제고요. 객관식이 1번에서 10번, 주관식이 11번에서 20번. 객관식은 화이트보드이고 주관식은 먼저 외치기에요? 네. 그렇죠. 그럼 개인전이네? 그냥 아예. 그렇네. 개인전이죠. 네. 골칭 결정전은 언제나처럼 4문제 차이고 출제범위는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브라질 먼저 외치고 틀리면 턴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주관식에 해당하는 이거리죠? 네. 그렇죠. 벌칙이 좀 따뜻기를 계속 맞는 가능한 거 아니야? 아, 그럼 지면 계속 차 맞는 거네? 질 때까지 차 맞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네. 본인이 이기면 넘어가고 그럼 이거에요? 예를 들어 제가 골칭을 했습니다. 그럼 이 3명하고 참차선을 다 해야 되나요? 다 해야 되죠. 이야, 세네. 이거는 아무래도 역시 KBS 해설위원 두 명이 좀 그래도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한국에 속한 H조는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그래. 네. 그 저 뭐야? 포르투갈 경기 하지 않았었나? 이 친구가 했죠. 입중계. 아, 우리 같이 했었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형철이는 스위스 경기를 했구나. 한국 경기 다 봤잖아요. 근데 아, 여기가 제일 있잖아. 그러면 내가 본 거는 봤는데 본 거는 봤는데 소리 지르고 자리가 너무 좋아서 안 보여서 현장에서 보면 사실 경기는 안 보여요. 네, 맞아요. 경기는 사실 이게 압도다. 맞아. 마지막에 황희찬 골 넣었을 때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좋아해서 그런 사람이 우리끼리 야, 누구냐? 그래. 현장 가서 보면 좀 그래. 이게 경기 리뷰성 그런 퀴즈도 있고요. 좀 그 뭐죠? 국가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좀 맞추는 그런 퀴즈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봅시다. 네. 출제 범위는 이 다섯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섯 국가 안에 모든 범위가 다 있습니다. 다섯 국가요? 그럼 우리나라 포함 다섯 국가인가요? 그렇죠. 대한민국, 우르가이, 가나, 포르투갈, 무라지까지 다 저희가 본 국가들입니다. 좋아요. 바로 갈게요. 네. 아, 이거 바로 예시 아니고 문제죠? 네. 그렇죠. 1번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또 보느라 또 이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생각보다 막상 헷갈리네요. 막상 보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게 사실 실정하면 빡치기만 하지 누가 던지는 잘 모르거든요. 먹힌 건 먹힌 거지 누구한테 먹힌 것 같지는 약간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넣은 게 중요하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번 월드컵을 쭉 하면서 예선에서 다 실점. 그리고 본선 포함은 16강 포함하면 조길로 났으니까 16강 포함하면 80점이야. 우리가 실점 되게 많이 했구나. 그렇게 따지니까. 브라질전에 이제 좀 아무래도 실점이 좀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3번. 3번 하핀야. 아, 신발 파케타 아니야? 어? 파케타 골 넣었어. 아, 그래? 하핀야. 하핀야. 하핀야 골은 못 넣었지만 진짜 잘했어요. 잘했죠? 야속하게. 이름이 너무 왜 이렇게 비슷하냐. 하핀야? 파케이타? 네? 둘 다 ㅎ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혹시 주헌이 형 역할인가요? 아, 아니. 이번부터 좀 주허 씨가. 원래 싫어하면 담는다고 아, 아니. 아, 너무 싫어했나 보다. 그럼 수빈이가 제일 잘 맞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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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도 똑같아. 네. 하핀야군요. 네. 하핀야, 고맙다. 우리나라 상대가 골 안 넣어 주고 그래. 아, 이거 3, 3, 3, 2가지 이지? 열심히 해야겠네요. 2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다 이건 추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 전 적었습니다 바로 나와요? 그렇지 않을까? 이건 사실 추측 경기를 봤다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추측 가자 맞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적었어요? 1,2,3 네이마르 2번 그래? 난 레양이 있는데 왜냐면 네이마르가 부상도 좀 있었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레양이 제일 비싸진 않지 않나? 그럼 포르투갈은 누구가 제일 비쌀까요? 나는 뷔페나 베실바 나도 그쪽이에요 레양이 어려도 브라지 비니시우스가 있어서 아 그렇다 젊은 게 또 몸값이 오케이 오! 이거 맞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 그래 비니시우스가 있구나 아 진짜 당이다 아 당이다 아 덕현이 하나 맞췄고 아 다행이다 개비싼네 새끼 이거 깎아야 되는데? 네 업복을 하고 나서 깎였어 짜식이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깎였어 네 야 레양이 제일 비싸구나 파티는 뭐 합당한 거야 뭐 브루노 가격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낮네 네이마르 네이마르 좋고요 아 이거 의외로 헷갈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큰 재미를 줬던 친구죠 네 그 호날두보다는 타운센드를 비슷하게 따라 그래 타운센드가 호날두 따라 맞아 사실 이제 뭐 제가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마추어계에서는 제가 또 호우세럼을 기가 막히고 아 좀 잘해요 그때 우리가 풋살 할 때 잘하더라고 찰져 찰지가 완벽해 그래 비슷한 사람끼리 잘해요 뭘 비슷한 사람끼리 잘해요 아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 없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번 부카리 저는 사실 가나두의 이름을 몰랐다가 가나두 영상을 찍으면서 알았습니다 가나두 가나두 제 두가 마상의 단어 두두두두 자 4번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그래야 이거 뭐냐 근데 다 이 뉴스에 나왔던 것들이요 이거 뉴스 출연자분들 아닙니까 두 분? 네? 맞죠? 뉴스요? 뉴스 관련된 시사프로그램이 나갔었잖아 아 근데 저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5분밖에 출연을 안해서 원래 그런 건 짧게 나가요 네 뭐 사사건건이라거나 이런 거 나갔잖아 네 사사건건 나갔어 네 제가 이제 좀 많이 나갔는데 그분이 약간 이제 만남을 좀 좋아하셔서 아 네네네네 만남만 거의 하다갔습니다 야 이거는 나는 잘 모르겠다 나도 나도 모르겠어 찍었어 나 찍었어 좀 어려운 편에서 그래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4번 나도 4번 찍었는데 3번 왠지 뭐 50몇 년이구나 3번 박지성 3개 아니에요? 갈렸네 아 그런가? 나는 울버린 때는 왠지 아닐 것 같아 아 박지성과 종률 난 그래서 3개 아닌가 박지성이 3번 맞는 것 같다 그러게 보니까 오케이 아 그냥 그랬네 아 최순호 선생님이 계셨구나 네 3개 했어? 대단하네 최순호 감독님 최순호 감독님이 그 유소년을 좋아하세요 최순호 감독님 최순호 감독님하고 경기전에 그 사전 토크 하잖아요? 유소년 얘기한지 20분 하십니다 아 그래요? 저는 월드컵 얘기 40분 하셨는데 저는 잡혀서 그냥 다른 얘기 50분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때가 이제 그 전북이랑 하는 경기였는데 사전 인터뷰를 해야 될 거 같냐 감독들을 최순호 감독님 2분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여기서 시간을 너무 끓여가지고 대단한 공격수 맞아요 약간 키도 크시고 압도 없으시고 이러잖아 그래서 약간 저는 뱅거 느낌 난다 생각 진짜 그럴 수 있어 키도 크고 자 3번 좋아요 저는 다 맞추지 않았어요? 아까 그거 비니시우스 뭐 하나 틀렸어 아무튼 그래 그거 맞아 레양 네 이 말을 자 5번 갑니다 네 자 소신 저 이거 틀리면 뺨 한 대씩 맞겠습니다 어 확실해요 뭘 준비해요 맞출 거라니까요 그냥 혼자 맞는 거죠? 아 예예예 공항에 확신이 있다 아 네네 공항에 확신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위에 알아요 누군지 최고령까지 맞출 수 있네 네 합시다 그 최고령도 근데 그걸 써 놓은 건 조금 에바고 그래 하나 둘 셋 2번 5번 아니에요? 김형건 이거 김태환입니다 우리나라 아 진짜? 정우형 아니야? 수빈이 형 덕현이 형 맞힌거죠? 네, 덕현이 형 맞힌거죠? 잘나가시네 이름 지금 내가 꼴등이거든요, 딱 봐도 아, 좋네요 언제 대표의 짬짬이가 뭐죠? 참참참 시야가 좋으시네 이거는 짬짬이는 뒤에서 짬짬이하다 아, 그래요? 참참참 자, 6번 가겠습니다 나 이거 잘 모르겠다 내가 sulla 소거를 했는데 하나가 남네 원래 하나 남았는데 난 왜 두개가 남지? 저는 하나가 남긴 했거든요 맞아 맞나 싶긴 해 갈까요? 나 모르겠어 두 세 개가 많이 헷갈리지 않아요 난 두 개 헷갈리는데 하나, 둘, 셋 사 번? 난 일단 5번 둘이 또 갈렸어 나 모르겠어 시 수길이가 아니야 오貝활 Henderson 오, 좋다 우와! 울결이 지금 나와주셨네요 충칭 리판 한국 절에 있었던 1,2,3은 지웠는데 크루즈위를 있었구나 할 시즌도 안 돼서 하셨더라고요 짧게 임금 문제 있다고 아 맞아맞아 스페인에서는 선수로 뛰었죠 출범합니다 다 주장 아닌가 다 주장 아닌가 여기 아닌 사람이 있다고? 왜 이렇게 헷갈리냐 있습니다 아 근데 딱 2개가 헷갈리네요 경기중에 주장 1장을 차고 나 보는 선수거든요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뭐죠 자 다 썼나요? 1,2,3 4번 나도 4번 마르키뉴스 아니에요? 아 그래? 나만 틀렸어 결과적으로 나만 틀린거야 그러면 형만 맞을수도 있어 아니야 내가 맞을수도 없어 그쵸 안드레아유가 주장 알베스는 부주장입니다 아깝다 마르키뉴스가 왜 이렇게 주장 같냐 부주장 0.5종 없구나 없잖아요 그쵸 수맨이신거야 아니 물어보지 않았어요 없는걸 인정하니까 주헌이형이세요? 아니아니요 없는걸 인정했어 아 근데 왜 가나는 파티라고 생각하지? 5번은 거의 무조건이라고 생각했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맞혔네 하나 맞혔다 자 8번 갑시다 아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 아닙니까? 거의 네 저희가 그정도로 경력이 안좋진 않습니다 선생님 다 보긴 보셨나보네 경기를 제가 저거는 또 직관을 했겠다 아 그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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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수가 없지 자 9번 아 아 쉽죠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4번 김형공 올해 우승이죠 그쵸 올해 우승이죠 그게 아니었으면 K리그 우승 경험이 없을 뻔했네요 그쵸 그쵸 야 레반더스 경험 동률이야 그쵸 득점 2골 네 고 아 이런거는 진짜 이건 진짜 어렵다 근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 네 1위랑 나머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럼 놓친 애들이 많은지 모르고 그래 가장 낮은 국가 고르는 거잖아 아 어린 국가 어린 국가 어린 국가 나 지금 늙은 나라 고르려고 했어 나 지금 착해졌어 어 목소리를 크게 못내서 아 그치 그치 아 전 찍었습니다 이거 이거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런걸 차이가 근데 많이 난다고? 근데 이것도 월드컵 그 프리뷰 공식 프리뷰 그래 나온단 말이야 이건 난 찍었어요 이게 근데 베스트가 아니고 스쿼드 전체인 거 같아 아 그럼 너무 변수가 많아 그치 이건 내가 봤을 때 그냥 찍기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맞아 다음으로 가야돼 하나 둘 셋 2번 난 포르수갈 나도 오 나는 가나 나랑 형철이 똑같아 포르수갈 아 우와 가나 사람이야? 아니 가나만 개맞추네 가나 나이스 가나가 제일 차이 많이 나요 역시 파티고 오 가나 사람이에요? 가라인입니다 가봉에서 가나로 귀화했어요 토마스 파티 중간 듣기 중간 듣기 중간 점검 좀 따라갔다 수빈 7개 도 mango siempre 홍철 5개 종 ideals 6개 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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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violations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호오오오 자 이제쫈 거주간식인데 먼저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칠바이 필요할 수 있어요 뭔가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낙장부립 아닙니까? hijab 11번 이제는 먼저 외치는 사람이 낙지ут 다음 정답! 이렇게 해 주죠 11번 갑니다 정답! 이강인, 송민규, 정우형 정답! 999901인가? 나는 오영규 먼저 썼는데 그렇지, 공식 문자 1인구나 아 진짜 송민규가 생각이 안나가지고 송민규가 어려 네 어려 아 부럽다 아 근데 이거 부럽지 3살 차이잖아 아니 아니 어려서도 부럽고 맞춘 수빈이 형도 부럽고 아씨 오 잠깐만 이거 때문에 칠판이 있어야 된다 이거 정답 아 정답 나 빨랐어 누가 빨랐냐 34 절씨 절씨 땡 정답 아 5번이야 정우형 6번 아니야 황인범이 6번이지 그치 나는 정우형 몰랐어 몇번인지 난 그래서 호철이 오늘 0 아닌거 같은데 아 잘한다 여러분들 잘하시네요 이재성 선수 발목 얘기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이걸 저희가 들은게 있었는데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2차전 때 못 나온거 자 13번 야 이거 뭐야 정답 나 저저 그러면 홍철하면 되는거 아니야?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저 하늘색을 되게 애매하게 섰거나 저 비자 저 뭐야 저거 저게 또 선수가 되네 아니 그리고 하필 저 뒤에 안전요원분들도 색이 약간 비슷해 저거 안전요원이 발베레대인줄 알았어요 그 위치가 그런줄 알았어요 킬리 14번 가겠습니다 정답 마티아스 베시노 정답 됐다 15번하고 한번 점검가자 정답 정답 아 헷갈렸다 아 지금 누군지 알겠는데 그 자리에 누가 섰는지가 생각이 안나 그거까지 마치셔야 돼요 그니까 하아 정답 누네스 대신에 펠릭스 땡 정답 누네스 대신에 카르발류 땡 아 나도 카르발류 아 이거 지금 나잖아 네 아 형철이 안다 나 이름이 지금 그냥 해야되겠다 정답 후뱅데아스 대신에 네 안드레산토스 안드레스 누구? 안드레스.. 안드레스.. 상토스? 상토스 예전에 아스날 왼쪽 풀백 아니에요? 상토스? 상기 땡 정답 디아스 대신에 안토니오 실바 동답 이야 이름이 생각이 안났어 아 누네스 웨이크네 어 헛다리가 됐어 이거 어떻게 되죠 점수 지금? 얘 3개 맞췄어 지금 그럼 내가 골등이잖아 내가 골등 아니야? 홍철이가 주관식에서 엄청 맞춰가지고 수빈 8개 덕현 7개 홍철 8개 종류 7개 오 어떻게 어떻게? 8 877 877 877 박빙이네 개쩜다 사토스 왜 나왔지? 아씨 자 16번 갈게요 정답 나오고 정답 나오고 아 예 에이 실바 이거 만약에 에이 실바라고 했으면 맞았다고 해주나요? 그건 틀리지 안드레스 실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답 정답 LAFC 로스앤젤레스 풋볼클럽 정답 아니 풋볼클럽 아닌거 아니야? 아니 뭐 뭐 뭐 아 좋습니다 이거 8887 아니 남은 내가 7이잖아 꼭 정답 아이씨 아이씨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오 정답 이거 만약에 김수희 틀렸으면 이거 안드레스 이거 진짜 맞아야됩니다 곤장 곤장 세 번을 가지고 충분히 또 할 뻔했어요 근데 그거 있습니다 돌았잖아요 근데 한쪽만 가가지고 저렇게 생긴지는 몰랐어 아 진짜? 아니 이제 오히려 우리가 알지 아 그래 맨날 전경을 보니까 성공샷을 본적이 없어 네 수빈이 형이 1등이네요 그쵸 9887이야 네 잠깐만 9887이면 만약 이렇게 하면 셋이 갑니까? 3시 가죠 아 빨리 잘하나야겠네 나도 하나 더 해야되겠다 아 갑자기야 아 ㅅㅂ 정답 조규성 정답 아 왜 늦었지 아 이강인 선수 도움받았어요 첫번째 첫번째 편해민거 이거 너무 멋있었어요 난 너무 덤덤해서 오비인줄 알았어 으악 아 왜냐면 추격골이라 그치 아 멋있었어요 진짜 네 아 지금 이렇게 둘이 공격하냐 그쵸 정답 그그그 3일 땡 정답 뭐야 지금 얘기하나 손준호 정답 오케이 나 정우 형 알아본다 아니구나 그럼 몇 점 몇 점이에요? 9887 수빈 덕현 8 형철 9 종윤 8 아 아 잠깐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맞췄어 그러면 이거 8999잖아요 그럼 내면 꼴대결이예요?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아 어메해진다 이거 20번에 누가 탈출하냐 싸웠냐 그래! 우리 둘이 맞춰야돼 그래야 정복골결이라 맞아 맞아 야 잘해라 탈출합시다 탈출합시다 잘해 잘해 자 20번 정답 조규성 땡 참 이거 원투 합친거에요? 그냥 캐릭 원만이에요? 그게 중요해 이분은 제가 봤을때 캐릭 원만 있었을거야 정답 맞춰라 이재성 땡 자 K리그 통산이라는건 너무 적다 이재성 K리그만 뛰었다는겁니다 다른곳은 안갔다는거에요 굉장히 좁혀지거든요 그렇지 정답 송민규? 민규야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 송민규 많이 뛰었어 많이 뛰었어 너무 어렸을때부터 뛰어가지고 진짜 많이 뛰었다 나 생각도 안했고 우와 송민규 100경기 넘겨졌어? 와 아씨 죽다 99년생이 야 그럼 닭골결이지? 와 어떡하지? 잠깐만 닭골결이잖아 그러면 닭골결이잖아 자 이렇게 합시다 뭐지? 어차피 이거 다 알고 쓰는거거든요 네 알고 쓰는거니까 다 쓰면 저한테 주세요 아 칠판을요? 네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아 오케이 오케이 선착순은 오케이 자 갑니다 여기에 나와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쓰고 오케이 바로 여기다 두세요 그냥 알았어 알았어 자 갑니다 여러분 오케이 쓰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틀렸다 그러면은 플레임 다 써야되죠? 플레임 안 써주셔도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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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누구지? 오케이 네 됐겠지 아하 자 두개 나왔어 오케이 여기 여기 두개가 켰고 여기 저 팀은 선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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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나도 덕현이랑 똑같은데서 막혔더라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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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마찬가지 오케이 야 토처럼에 누구있어? 시절송 벤탄크루도 있잖아 벤탄크루도 있잖아 그러나 브라질을 아예 생각을 안했네 첼씨도 생각을 안했잖아 첼씨는 누구있나? 첼씨는 누구있나? 야 브라질을 배제하니까 내가 브라질은 계속 저런 애들이 있었나? 아 나 그래서 첼씨가 생각이 없나는 거예요 와 근데 다 똑같았어 내가 그걸 맨 처음에 쿨리바리 썼던 아 시발 쿨리바리 쎄생각인데 이랬다니까 나 지혜씨는 싫뻔했어 브라질을 생각 안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갑을 한 번 배섰는데 공격진을 좀 생각을 했어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치우고 싶어 하나네 첼씨가 바바라우만도 있는데 엑세킹 뺐습니다 그냥 엑세킹 아 바바라만 아 인정하면 맨유에 지금도 첼씨에요 바바라만 그쵸 그렇지 아 맞네 맨유에 펠리스트리도 있는데 아 팝콘도 펠리스트리도 있는데 아 제가 깜빡하고 안좋게 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골결을 존나 치아야겠네요 3번에 푸페도 있어요 브리노? 나 브리노 썼어 오케이 오케이 자 빠세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한번 하세요 네 이게 이 띵띵하는거잖아 이게 Лен길이 Touce ρωango 너 야신분처럼 해야겠네 아니 야심부로 이거 있잖아요 참참참! 좋아! 계속 하는 거야! 야심부로처럼 또 참참참! 참참참! 오케이! 참참참! 참참참! 요나 한대가 어디야? 총 3대만 찼는데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안녕!